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안종철입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올려준 알쓸신잡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쌤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거는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쌤이 매주 캐스터를 찍을 건데 그래서 꾸준히 찍을 거니까 알쓸신잡 타이틀을 다 만들어 봤어 그리고 1탄 계속 꾸준히 우리가 소통을 하자고 일단은 올해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탐구과목 선택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제가 피님한테 잠시 후에 질문할 거니까 생각하세요 피님이 어떤 과목 선택할 건지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기도 하고 탐구과목 선택가이드 어떤 수험생한테 6월 평가원쯤 돼서 자네는 왜 생명과학을 선택했나? 이렇게 물어봐 그럼 사실 명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딱히 이유가 없는 경우도 참 많아 사실 선택과목 이런 것 자체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이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치? 일단 선택과목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혹시 연간 커리에서 이게 뭐예요?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올해 교재 표지 디자인들이야 표지 디자인을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좀 막연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개념수 표지 어때요? 표지? 이쁜 것 같아요? 뭔가 번쩍번쩍 일단 선택과목 가이드에서 쌤이 생각한 건 그거거든 친구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로 좁혀져 첫 번째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 그럼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이 또 뭐냐? 그리고 두 번째 대학 학과와 무관하다 세 번째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PD님한테 여쭤볼게요 PD님이 과탐 선택을 두 개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과목을 선택하실까요? 지구과학? 지구과학을 왜 선택하세요? 실제 지구과학 1을 많이 선택해 천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과연 재미있을까요? 지구과학에서 천체가 제일 어렵다는데 이렇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과목의 흥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이 과목은 막연하긴 하지만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왠지 배워보면 나름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이란 어떤 관점에 포함되는 거지 만약에 두 번째로 과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과목을? 화학이나 물리만 아니면 상관없다 화학이나 물리만 아니면 상관없다 화학 물리 선택자나 선생님들하고는 좀 서운하시겠는데 어쨌든 이건 PD님 관점이니까 왜 물리화학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요? 촬영하면서 들어오면 좀 어지럽다 그래서 실제 물리화학 선택자 수가 생지보다 절반이야 절반 다 비슷하거든 느낌이 PD님만 그런 게 아니라 수험생들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왠지 물화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미안해 선택자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학과 무관하다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다 사실 이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라는 거는 닭이 먼저냐 달거리 먼저냐 그런 얘기랑 비슷해 선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생원지원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연하게 왠지 선택자 수가 많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또는 선택자 수가 많으면 표점이나 백분위 측면에서 특히 고득점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불리를 따졌을 때 생원지원이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쌤이 생각하는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은 자신의 학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돼 어찌 됐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3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2 때 내신 시험을 치러보면서 흥미를 갖게 되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 또는 시험의 응시적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이 고득점을 노리려고 하는 또는 상위권 대학을 노리려고 하는 친구들은 과학탐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 이 과탐의 만점이 아니더라도 1등급, 2등급까지는 의미 있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생원지원이 유리하다는 거야 선택자 수가 많은 선택과목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 그 다음에 과학탐구과목 선택분석을 평가원에서 해시된 이 영상을 주로 보는 거는 22년 즉 23년에서 수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편의상 작년이라고 할게 작년 6월 평강과 9월 평강을 봤을 때 2보다는 1 선택자 수를 훨씬 많기 때문에 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, 화원, 생원, 지원의 경우에 수치를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생원과 지원 선택자 수가 물론, 화원보다 평균 한 2배 정도 많아 대학학과 무관하다는 건 뭐냐면 22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정시모집, 탐구영역, 과탐 두 과목 선택 시 기본적인 제한 조건이 있어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동일 과목을 두 과목 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화원, 화투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면 안 돼 과목이 달라야 돼 화원, 생원, 생원, 지원, 생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큰 가이드란에서 유념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인들이 대표적인 대학을 띄워놨으니까 관심 대학은 참고로 보시고 문구나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동일 과목 두 과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쌤이 알쓸신잡에서 영상을 찍을 때 이거는 뭔가 심층적인 걸 다룬다기보다는 가볍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짧게 짧게 영상을 찍을 거거든 너무 시간을 질질 끄면 여러분들도 시간적으로 부담가고 시간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쌤이 1탄으로 준비했던 건 과학탐구 선택 가이드입니다 2탄으로 준비하는 거는 생명과학을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강사들, 학교 선생님들 다양한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쌤 입장에서 수험생들과 함께 수험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또는 현장감 있게 체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생명과학 상세 학습법을 2탄을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PD님 지금 몇 분 찍었어요? 우리 7분? 아 이것도 길다 선생님이 최대한 컴팩트 있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은 생명과학 상세 학습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!